현대오피스 국산 A3 코팅기 하이포토 3304, 3306 스틸케이스로 튼튼하고 강력한 모터를 이용해 최대 A3 용지까지 선명하고 조용하게 코팅합니다. 핫롤러 방식의 4롤러와 6롤러 장착으로 중요문서는 물론 아이들의 교구, 사진까지 고품질로 코팅합니다. LED창의 버튼식 조작부로 가열, 무혈 코팅을 선택할 수 있고 15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업그레이드된 고사양 PCB로 더욱 정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역회전 버튼을 이용하여 코팅 도중 걸린 용지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환풍구와 DC 쿨링팬이 내부 과열을 감소시켜 기기 과열로 인한 고장을 줄여줍니다. 기기 뒷면의 스위치를 ON으로 두고 조작부의 가열 버튼을 눌러 기기를 예열시켜줍니다. 코팅지 안에 코팅할 문서를 빈틈없이 넣어준 후 닫힌 부분 쪽부터 트윗구에 넣어 코팅해줍니다. 롱을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